이겨멘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혼자서 입양하수 하려고 했는데 아니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는 뭐야 나는 어? 나는 뭐 렉이 걸린 줄 알았어요 버그에 걸린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림판으로 장난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가서 이 펫을 좀 만나볼까?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입양하수에 접속을 했는데요 어 진짜 이 그린 고양이가 ED 키티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? 제가 또 알아오니까 이게 제가 지금 녹화 오늘이 4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4월 1일 날 만우절이잖아? 근데 해외에서는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어? 사람들이 오! ED 키티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 오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귀엽네요 절스키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! ED 키티 이거 어디서 봤지? 이거 어디서 받아요? 이거 어디서 받아요? 뭐야 고양이가 막 누워있는데? 귀엽네 따라오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 귀여운데요 이거 야어 어 뭐야 어? 어? 펫샵이 그림이 되었는데? 뭐야? 이거 초등학생이 장난친 거 아닌가요? 입양소에다가 오늘 만우절이라고 어 이 사람한테 버트씨한테 대화를 걸어보죠 뭔가 잘못되었대요 클리... 버튼을 잘못 클릭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어 뭔가 더 잘 만들려고 하다가 어 받았다 어 귀여워 뭐야? 그거 뭐야 오 귀여운데 귀엽다 귀엽다 연매님 네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지고 어 1위용이래 1위용 만우절 펫이라서 아 1위용 펫이구나 아이고 그럼 만우절이 지나면은 이 펫과는 이별화해야 되는건가 어 타고다닐수도 있나봐 타고다니자 어허허허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엄청 귀엽네 아 뭔가 이상해 뭐야 이거 완전 이디펫 아 아 너무 귀여운데요 제작자님들 이거 만우절 펫이라서 1위용 밖에 못하는데 같이 놀자 수영도 한번 해보자 어 너무 귀여워 먹여볼까 한번 어 먹일순 없는건가 오케이 어 뭐야 어 귀여운데 어 레모네이드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뭐야 왜 없어 여기 원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어 이 그림이라서 얇게 만들었네 야 진짜 뭐냐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훈련도 시켜보자 훈련 훈련 훈련도 시킬 수 있거든요 훈련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트릭에서 자 트릭에서 앉기 앉기 어하하하하 어 앉는거 귀여워 제어부터 보자 제어봐 아 자면 이렇게 목이 떨어지네 이거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아 그림이니까 그림이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면 키티 없어져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없어지는거 같아요 아 만약 아쉬운가보다 자 그리고 얘를 또 음 트릭 뭐죠? 아 귀여워 뭐죠? 어 뭐야 왜 까박까박까박까박까박까박까박 거려? 어 이게 묘기인가봐 또 다른거 점프? 오오오오 귀여워라 또 다른거 또 다른거 또 다른거 또 과연 어떤게 나올까 어 느낌표 어 뭐야 호루루루루루루루로 어 막 돌아가는데? 이거 뭐야? 너무 귀엽다 오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우와 뭐야 너무 귀여워 어 이거 이거 대충 만들었다기보단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이런 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너무 아쉽다 오늘 만우절이니까 딱 하루만 이 펫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상자에서 다람쥐 자동차도 나왔다 하나만 뽑아볼까 뽑아보자 뽑아보자 다람쥐 자동차 나와라 키티야 도와줘 아 아쉽다 오 사람들이 오늘 만우절 이벤트라고 많이 들어왔네요 음 야 이 키티 날개도 날개도 있지 참 날개가 맞지 사람한테 날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먹여보자 먹이기도 한번 해보자 먹이기 맛있는 거 먹여봐야지 사과도 먹여보자 먹어봐 어 어 오오 귀엽게 먹는데 어 귀여워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햄버거도 먹어봐 아 맞다 그리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물약도 먹여볼까요 뭐야 너 왜그래 아 자고싶다구 아 자고싶다구 완전 부진하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먹여볼까요 어 이거 드니까 갑자기 땀 흘린다 땀 흘린다 먹이기 어 어 어 어 어 어 커졌다 하나 더 하나 더 보기 없자 왕 커지게 만들거야 키티야 키티야 오늘 엄청 커지자 오 한개 더 귀여워 키티 너무 귀여운데 오 진짜 커졌다 한개 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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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티가 진짜 크다 아 키티가 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 아 귀엽다 키티가 엄청 커졌어요 어 키티가 졸리다는 것 같아요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자 집에 데리고 와서 한번 재워보죠 재우는 모션도 궁금한데 키티야 따라와 왕 커진 키티 키티 침대는 2층에 있단다 키티 침대 하하하하 키티 재운다 와 너무 귀엽다 키티 아 너무 귀엽다 키티요 잘져 오 키티는 잘 쉬었대요 아 키티야 나 너무 친해진 것 같아 키티는 헤어지기 싫다 자 보자 보자 키티야 와 너무 귀엽다 키티 타기 따다다다다다다 키티 너무 귀엽고요 아 여러분들 그런데 키티는 오늘 만우절 딱 하루만 있다고 해요 내일이면 키티는 나랑 이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 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 마음이 아프다 키티야 잘 있어 키티야 나중에 나중에 볼 수 없겠구나 내일이면 너는 사라지게 될 테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키티야 안녕 여러분들 키티는 내일이면 사라진대요 여러분들 지금 입양원에서 들어와서 키티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어 뭐야 어 뭐야 키티 아프다 귀여워 그럼 안녕 도저히 동 안녕 동 의자 devoted 감사합니다.